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세상 멍청이가 길을 막은 현장 새로운 길을 뚫었습니다. 40년 이상을 시멘트 포장길에서 전봇대 우측으로 다닌 길입니다. 최근에 땅을 구입한 사람이 자기 땅이다. 막아버린 겁니다. 최근에 구입한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볼리 끝나고 이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길이 막혔다. 걱정하지 마시라. 뚫으면 된다. 뚫었습니다. 측량도 하지 않고 저렇게 내 땅이다. 주장하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시멘트 길이 끝나는 자리 판넬 사이에 있는 공간 그리고 새롭게 길을 뚫은 자리 제 땅입니다. 저 또한 전봇대 우측으로 계속적으로 다닌 길입니다. 이모 발동을 16년째 하고 있죠. 세상 멍청이가 제 땅이 앞에 있는데 제가 다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름 막으면 안 된다. 기름 막지 마라. 늘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막아야 되는 게 아니기 진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저에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길을 막아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그런갑다 하고 둬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우측으로 이렇게 개구멍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죠. 남의 집 마당 또한 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시면 자기만 다니겠다. 또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로 길을 막았죠. 저 길은 40년 이상 저기 안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한 그들이 다닌 또 이 동네분들이 다닌 고길 예전에 삼판도로라고 하죠. 그런 길입니다. 저 길 또한 내 땅이다. 전체가 다 자기껀냥 저렇게 길을 마음대로 포크레인으로 주변을 다 깎고 주변을 입구를 저렇게 막아뒀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폐콘을 가져다 두고 길에 깔겠다. 어제 영상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참 과간입니다. 과간 제가 길을 여기를 막아야 될까요? 막지 말아야 될까요? 층량을 하면 이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여기 시멘트 포장 이 안에까지 제 땅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인간이죠. 아무튼 어제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길이 정리되고 층량 신청 그리고 신고 한다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조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